지팡이 그거는 훌륭한 대화수단이에요 자 이제 고시나리가 제일 먼저 잡게 될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뭐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 시청자 사랑스러운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지금 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번 찍어주면은 아오오오 오우 헛 죽어라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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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去了 한번더 죽어라 아아아아아아아우 잘가요 잘가요 골시나니가 자 이쪽에 있으면 죽어요 잘가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찍어도 아 안찍어지는구나 두개를 줄여주구요 하면서 이렇게 가주면은 아 뒷바퀴로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시전을 했지만 아 안돼요 안되네요 그렇다면은 각도를 내지 않습니다 골스나이는 속도를 내립니다 왜 속도를 내냐 대찌님이 저렇게 점프하고 계시거든 어허 안죽었다 그럼 속도를 더 내려 아하 잘가요 어 뭐 안갔어? 잘가요 대찌님 아 이런 이제 각도를 좀 줄인 다음에 올 안되겠어 속도 올리고 해서 아 이거는 안되는구나 죽어라 오오 아하하하하 맞죠? 이게 바로 진정한 골스나리의 실력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실력은 숨길 수가 없어 아 진짜 와 진짜 너무 덥다 근데 와 오오 골스나리의 가만히 있어도 아 잠깐만 죽을 뻔했어 잠깐 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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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젠장 아 아 다리 왜 아래쪽 있지? 응 어 뭐해요 왜케 잘해? 뭐야 엄지님이었잖아 뭐야 엄지님 밥 먹고 쟁감하나셨나? 어 왜케 잘해졌지? 내가 알던 엄지님이 아닌데 야아 뭐야 찍기도 할 줄 아셔? 뭐야 엄지님이 왠지 신이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엄지님은 신이 아니에요 공주일 뿐이에요 아니지 신이면은 여신이 되는 거네 잠깐만 흐허허 신이 아니에요 여신이에요 네 유들 원소 펭귄 왜 물음표예요 자 유튜브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저거 너무 덥다 왜케 덥지? 선이라뇨 왜그래요 곧씨나이는 선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곧씨나이는 겨우 네 713번의 선 밖에 넘은 적이 없는걸 어 뭐야 자 엄지님이 그 스킬 가지고 저 강아지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아 두루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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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이제 너무 덥다 엉옹 다들 옛 더위 때 저기 에어컨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에어컨 아 이런 돌아가셨네요 에어컨 앞에 꼭 계시고 네 곧씨날이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젠장 선풍기로 살아나가야 되는 너무 더워요 크크크 그래서 곧씨날이 돈을 엄청 열심히 모으고 있죠 언젠간 내가 이 집을 탈출하리라 다른 집으로 이사가리라 개인적인 넋둘이 왔습니다 곧씨날이 여기 있어도 죽지 않는다 곧씨날이는 매순간 강해진다구 아 떨어져되죠 자 클났다 잠깐만 잠깐만 클났다 아니 여기 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멋있는 분이 신뢰다 아 일링크님 아 잠깐만 잠깐만 와 정확하게 날리노리고 야 와 에임 예전부터 에임이 고수다라는 거는 알고 있겠지만 야 이 정도일 줄이야 야 야 다 다 전멸 전멸 오 다 살았어 야 왜 왜 물음패예요 고씨를 닮았다는 거는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음 튕겼누 이런 말같이 다는 게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 말인데 고씨가 꼭 법이에요 네 날리지 파워 네 날리면 날리는 게 파워란 뜻이죠 네 오호 뭐야 오 혹시 엘링크님 조심해야돼 이런 부 이런 부류를 엄청 잘해 어 삼동수군이코 안녕하세요 독재국가였나요 예 이 이름만 독재요 왜 왜 독재 내려라고 하지 또 네 좋았어 이제 제대로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자 누구 대찐님 대찐님이면은 뭐 네 여기 끝에 있으면 무조건 삽니다 대찐님이면은 여기 끝에 모서리 부분을 제일 못해요 네 대찐님이 모서리에 약하더라고 네 네 대찐님의 약점을 알지 음 대찐님이면은 이 모서리에 약해요 네 모서리에 약합니다 맞죠? 이분 모서리에 약한 거 알죠? 네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에 약해요 이분 약점이야 대찐님의 약점 모서리입니다 네 흐흐 자 모서리 안죽어요 절대 안죽어요 모서리에 약해요 대찐님이 대찐님 모서리에 약하다는 건 난 알고 있기 때문에 뭔소리예요 조지를 못하니까 어 잠깐만 왜 죽은 거야 잠깐 왜 왜 왜 나 왜 죽은 거야 뭐야 설마 이걸 노린 거야 잠깐 설마 이걸 노린 거야 뭐야 나 밀리지 않았는데 네 흐흐 흐점나리 흐점나리 오호 터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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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 쟤 쟤 이미 다 좀 안 돼요 키가 이미 다 좀 아니 안 돼요 아 있어요 동생 그렇죠 남동생 그렇죠 키 크죠 이미 다 좀 안 돼요 누구지 엘리멘탈 펭귄 엘리멘탈 펭귄님 잠깐 예측이 안 되는데 잠깐 예측이 안 돼 잠깐만 예측이 안 돼 뭐야 뭐야 방금 뭐였어 뭔데 안쌌는데 이분 이분 안쌌는데 어떻게 날라가지 응 뭐야 뭐야 잠깐 뭐야 쇼는 그게 없는데 네 아 제 동생한테 키보드 왜요 왜요 자 아 이런 골수나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 이런 게임에 말 사람이 없어요 왜요 여기 시청자분들이 다 가족 아닙니까 네 간만에 맞는 소리 했죠 네 간만에 맞는 소리 한 것 같애 다 가족이잖아 그래서 막 고박스버 막 변나테리 이러고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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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방심했어 아 젠장 그러지 않고서야 어 이 방송에 매일 오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매력이 있으니까 머리좀 가리지 마란 말이야 네 있으니까 언젠간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공할텐데 모든 성공하신 분들은 다 이제 공통점이 있죠 골시나리오 접점이 있다 무조건 성공하는 겁니다 좋았어 그래 골시나리의 감동실화를 만들어주는 언젠간 골시나리의 책 골시나리 책도 만들겠어 골시나리 일상인사를 만들겠어 폐가망신의 기아닌 아니 삼돌수구님이 얘기하니까 그렇다 아니 잠깐만 마치 내가 독립당한거 같잖아 내가 저기 당한거 같잖아 폐가망신의 기리라니 아니 잠깐만 아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네 폐가망신의 기리라니 폐가망신의 기리라니 어 대찌님은 따라가요 쯔 안녕하세요 폐가망신 내가 올해를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다 골시나리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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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 aware의 과정적이니라가님들 받는데 이런식으로 컨트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컨트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? 네 콩도수 콩도수군보러 유얼쑤갔는데 아 진짜요? 어떻게 잘 잘 계십니까? 네 어허허허 저거는 각도 봐서는 위에서 저를 찍어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긴 하지만 절대 안죽죠 이런거 가지고 죽으면은 초보예요 쟤가만 쟤가만 몇년으로 했는데 몇년 안했구나 어 우와 드디어 아이테로 바꿨어 죽어라 고스에 절대 죽지 않죠 고스나이는 절대 불멸입니다 오허허 고스나이를 노린 한방이었지만 고스나이는 절대 죽일 수 없죠 고스나이는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시참 되죠 네 나리골스 친처해주시면 돼요 네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해주세요 친처하시고 말씀해주세요 유튜브도 하고싶게 유튜브구독함 우어어어엉 진짜 노렸다고 노렸다고 잠깐만 노렸다고 네 아 더워 저는 가족이랑 게임을 한다고 해도 왜요? 네 왜요 한 두판만 더 하고 다른 게임 가겠습니다 음 아 진짜요? 부산 가고 싶다 시원한 데 가고 싶다 이사를 부산으로 가고 싶지만 그럴 순 없기에 서울로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어 그렇죠 스파게티 그래서 대찌님 전역이 스파게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머리 한번 박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는 진짜 제가 필터를 거르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필터를 거르지 않고 얘기해가지고 예 제가 예 말이 배 아니 말이 아니고 입이 열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전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스파게티 아 젠장 이 개그는 지금은 안 웃기지만 샤워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웃기는 개그 팍도 하면서 웃기는 개그 아 친추분했습니다 오케이 바로 받아주고요 유튜브도 구독 오 잠깐 샹크씨야 잠깐 샹크씨의 그게 있었는데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런 타워 승리 이제 진짜 고스나리 출격 렛츠고 역시 그렇지 죽었어 아니 시청자분한테 죽었다니 시청자분한테 죽었다니 고스야 고스야 그러는 거 아니야 고스야 그러지마 고스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고스야 그러는 거 아니야 시청자분을 가면 보내려고 하다니 어느 나쁜 버릇 수명디 하하하하하 그리고 한 방 더 아우 좋아요 호호 기가 막혀 와우 잘가요 아우 좋습니다 아우 시원시원하게 여섯 분 여섯 분 정확하게 예 네 정확하게 보내버렸고요 어 자 죽었고요 봤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진정한 실력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어 찍었는데 안 찍어지네요 그럼 여기서 옆으로 찍어주면은 아우 잠깐만 이게 아닌데 옆으로 좀 찍어줘야돼 옆으로 좀 찍어줘야돼 옆으로 좀 찍어줘야돼 아 이런 피피셜 렛츠고 아우 버금껴서 죽었는데 이게 function 어쩔수없어요 운명이 바로留이십쇼 네 죽어라 잘 가 ró 호 호 호호 호호 오호 죽었어 죽어라 안 찍힌다고 으어어어어 저걸 찾았단말이지 하지만 죽었습니다 찾았지만...What 안찍힐다고? 잘 가시고요 뭐 안갔다구요?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아이 기가 막혀 영 아주 기가 막혀 뒤쪽으로 갔어요 끝났죠 게임 게임 bit,이지 저거 밀어버리면 끝납니다 게임 끝났어요 잘 가요 어 뭐야 아니 뒤에 있었던거 아니구나 아하 그러면은 아 시청자를 죽이다니요 루유상 어쩔수 없는거에요 하하하하하하 한번만 더하자 그래 버그님이 버그님이 지금 술래구요 폐가망신이라며 뭔소리야 히오데님 어서와요 샹크씨 어디갔어 샹크씨 잠깐만 샹크씨가 잠깐 팔을 잃었다고 했는데 왜 다리를 잃었어 아 잠깐만 샹크씨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탐구중인데 잠깐만 이렇게 죽이는게 어딨어 네 샹크씨가 팔이 아니고 다리를 잃었어 잠깐만 샹크씨가 팔이 아 팔도 잃었어 팔에 있는 다리를 잃었어 잠깐만 샹크씨 팔 잃지 않았어요? 네 다리를 잃었지? 네 자 깜짝 놀랬어요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샹크씨 보다가 죽었어요 샹크씨 보다가 죽었어요 예 몸뚱이 밖에 없어요 그니까 다 잃었네 그니까 야 과연 팔이 있어요 팔이 있대요 네 샹크씨 팔이 있대요 아까전에 팔은 있지만 다리가 없어 근데 다리가 없어 네 샹크씨에게 멀티버스인가? 샹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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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좀 시키고 다시 올께여 왜여 왜여? 왜 화를 왜 화가 왜 났어? 화가 날 리가 없는데? 아 근데 진짜 너무 덥다 두루두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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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더 하고 그다음에 아 자꾸 가리지 마요 왜 가려요 도라에몽이다 도라에몽은 내 친구 도라에몽 네 또또또또라 도라에몽 동생분이 고키짓 하고 있는 아 그렇구나 고씨는 그런 짓 안해요 제가 고씨는 헛소리는 많이 해도 저기 남의 물건 훔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훔쳤다고 하긴 훔친 건 맞지 근데 저거 저건 기분 나쁜만하지 맞아요 저기 그 훌륭한 대화수단도 있는걸요 어 뭐야 한판 마지막하고 다음판 가겠습니다 다른거 가겠습니다 훌륭한 대화수단 같은거를 좀 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훌륭하게 훌륭하게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면서 이렇게 어떠십니까 네 오오오오 방금 제가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빨리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이고 이런 어허어 뭐야 왜 죽은거야 난 왜 죽지 대체는 죽어서 죽었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고 네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잠깐만 뭐야 저거 아쉬워서 손한번 더하고 60번 채울거다 분명히 아흐 어흐 초콜릿 초콜릿 어흐 ㅇALI ㅇ bully ㅇLet ㅇ cultiv ㅇ ㅇ ㅇ